네, 이렇게 멋진 엘리시양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커다란 대품이 자구도 이렇게 두 개나 다른 아인데요. 이런 아이 몸값도 고하고 아주 포스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조아다육에 나왔습니다. 조아다육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오늘 조아다육에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색감이 예쁜 요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런 아이 8만원 합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8만원이요. 아, 예쁘죠? 요아이는 라이징스타. 라이징스타. 아주 환협에다가 너무, 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라이징스타 이런 아이는 20만원 합니다. 라이징스타 20만원이요. 요아이는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살짝 달고 있는 아이인데요. 요아이 7만원 합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쿠아마린 7만원이요. 네, 요아이는 토카타라는 아이인데요. 토카타. 요런 아이 5만원 합니다. 토카타 5만원이요. 요아이는 가젤이라는 아이인데요. 가젤. 가젤이라는 아이인데, 요런 아이 8만원 합니다. 가젤 8만원이요. 요런 아이는 묵은 아이들이고, 요아이는 신입입니다. 신입은 4만원이고, 요 묵둥이들은 8만원입니다. 가젤. 네, 요아이는 피그롬. 피그린. 피그린이라는 아이인데요. 요아이는 이렇게 젤리처럼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굉장히 예쁘죠. 요런 아이 4만원 합니다. 피그론 4만원이요. 아우, 예뻐요. 네, 요아이는 슈퍼카이저. 슈퍼카이저라는 아이인데요. 아우,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굉장히 예쁘죠. 슈퍼카이저 요런 아이 8만원 합니다. 슈퍼카이저 8만원이요. 네, 요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 프랭크 슈퍼클론 요런 아이 3만 5천원 합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3만 5천원이요. 네, 요아이는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요아이도 아주 굳혀주는 너무 예쁜 아이죠. 요런 아이 2만원 합니다. 아주 수형이 예쁘게 생겼네요. 바닐라비스 2만원이요. 바닐라비스 요렇게 외대. 요렇게 외대로 생긴 애들 요런 아이들은 5천원 합니다. 요런 아이도 이렇게 자구덜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렇게 바닐라비스 5천원이요. 네, 요아이는 달맞이. 달맞이 군생인데요. 이렇게 아주 따글따글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달맞이 군생. 요런 아이 1만 2천원 합니다. 달맞이 군생 1만 2천원이요. 이렇게 3두 군생, 4두 군생. 요런 아이는 작기는 해도 머릿수가 더 많네요. 요런 애도 있습니다. 달맞이 군생 1만 2천원이요. 네, 요아이는 아마빌레. 아마빌레. 아, 저기요. 이렇게 백분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뽀얗게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죠. 요런 아마빌레. 요런 아이는 1만원 합니다. 아마빌레 1만원이요. 아우, 예쁘죠. 요아이는 스텔라. 스텔라 이렇게 조금이 요런 아이들은 5만원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5만원 하고요. 이렇게 스텔라.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은 10만원 합니다. 아우,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스텔라 요런 아이 10만원이요. 이렇게 쪼꼬미 요런 아이들은 5만원 합니다. 네, 요아이는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 아주 참 예쁘게 생겼죠. 블루드래곤. 요런 아이는 6만원 합니다. 블루드래곤 6만원이요. 아우, 굉장히 모양이 예쁘게 생겼죠. 아주 손톱 끝이 예술입니다. 네, 요아이는 칸 엘리트라고 하는 아인데요. 칸 엘리트. 아주 색감이 이렇게 라인이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는 아주 환협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2만원 합니다. 칸 엘리트 2만원이요. 네, 요아이는 햄노르라는 아인데요. 햄노르. 이렇게 외두도 있고 이렇게 쌍두도 있는데요.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아이들도 창인가본데 요런 아이는 5천원 합니다. 햄노르 5천원이요. 네, 요아이들은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이렇게 묵둥이인데요.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아메스트로 요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아메스트로 2만원이요. 요 프랭크 요아이도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프랭크 요런 아이도 2만원 합니다. 프랭크 2만원이요. 요아이는 오렌지 립스틱인데요.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오렌지 립스틱 요렇게 7.5cm 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 8천원 합니다. 오렌지 립스틱 8천원이요. 요아이는 레드탱고라고 하는데요. 레드탱고 요아이도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는 1만원 합니다. 레드탱고 1만원이요. 요아이는 문스톤이라고 하는데요. 문스톤 아주 짱짱합니다. 굉장히 아주 요런 아이는 자구도 달고 있네요.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고 요런 문스톤 6천원 합니다. 문스톤 6천원이요. 요런 아이는 아주 묵둥이 덜이라 초보자분들도 요런 아이 사가시면 절대 죽일 일 없어요. 요아이는 독일 샴페인 군생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조그마한 아인데요. 이렇게 다 이렇게 군생의 적신군생인지 자연군생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요런 아이 8천원 합니다. 8천원이요. 아우 요 나올 색감이 환상입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요런 아이 분 포함해서 요런 아이는 10만원 합니다. 요런 아이는 택배가 안 되니까 직접 오셔서 보시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는 10만원 하고요. 요런 아이는 분 포함해서 요런 아이는 5만원 합니다. 이렇게 분도 아주 굉장히 멋지고 이렇게 수제분이에요. 아우 라올 색감이 너무 이뻐요. 요런 아이는 직접 오셔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 사시기 바랍니다. 요아이는 제2라는 아인데요. 제2 아우 요아이도 아주 직장부터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는 나이인가봐요. 요런 아이 24,000원 합니다. 제2 24,000원이요. 요 레티지아 색감이 너무 이쁘죠. 아우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레티지아 아주 색이 너무 이쁘게 들었는데요. 요런 아이 만원이요. 요런 마코스도 색감이 너무 이쁘죠. 아우 요런 마코스도 아주 색감이 너무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다 묵둥이에요.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마코스 만원요. 요아이 도태랑 굉장히 좋습니다. 도태랑 묵둥이인데요. 요렇게 쌍두가 이렇게 서로 어깨를 맞이 대고 있는 요런 아인데 12,000원 합니다. 도태랑 요아이 굉장히 좋네요. 도태랑 12,000원이요. 네 요아이는 애그리원 애그리원이 아주 자구도 많이 달고 다산의 여왕이죠. 요런 애그리원 요런 아이 8,000원 합니다. 애그리원 8,000원이요. 아주 따글따글 합니다. 네 올리비아도 요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요런 신입 올리비아 요런 아이는 3,000원 합니다. 요렇게 묵둥이 올리비아 요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요렇게 차이가 돼요. 신입이랑 묵둥이랑 요렇게 차이가 집니다. 요런 아이 3,000원 만원요. 네 요아이는 수연 아주 꽃같이 예쁜 애죠. 수연 요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수연 만원요. 네 요아이 굉장히 예쁘네요. 요아이 카프리카라고 하는 아인데요.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카프리카 어우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묵둥이는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인가봐요. 요런 아이 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 만원요. 카프리카 만원요. 네 오늘은 요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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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